어제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3천여 명의 조문객이 장례식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손글씨 편지 등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살아생전, 노동자,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했던 뜻을 받들어 정의당은 시민장례위원을 모시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장례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25일 오후 12시까지 정의당 홈페이지로 접속해 하단 시민장례위원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님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게 남은 4일 동안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손편지들을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요. 몇 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한 정치인을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오늘 하루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의원님 부디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의원님이 밉습니다. 그래도 슬퍼도 정의를 위한 그 뜻을 이어가도록 대한민국 1인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따뜻한 세상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정의당을 노회찬 의원님을 지지했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가시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작에 정치 후원을 좀 제대로 할 걸 얼마나 안타까운지 의원님은 가셨지만 정의당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멀리서 한번 뵙게 된 게 다지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조직되지 못한 계시민 갖고 주신 세상 남은 사람의 몫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자신을 용서하시고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늦게 드립니다. 이거는 기자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회에 출입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초임 기자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생전 처음으로 빈소해왔습니다. 고인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요. 고인께서 던져준 화두를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취재할 때 저절로 그의 목소리를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웠던 46년간의 삶의 계적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슴 깊이 애도 드립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이 쓴 건데요. 노회찬 의원님께 안녕하세요. 전 4학년 어린이 이든입니다. 엄마 아빠께서 노회찬 의원님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슬프고 놀랐네요. 정의당 당사에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런 곳에서 뵈어서 아쉽네요. 노회찬 의원님 명복을 빕니다. 4학년 어린이 이든올님 다음엔 꼭 아니 지금은 꼭 잘못해도 실수해도 괜찮다고 고치고 성숙하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세요. 무거운 짐 혼자 지우느라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견디며 사느라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세요. 혼자 짊어진 짐을 무거워도 동지와 나누면 가벼워요. 다음엔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요. 어려움을 외면해서 미안해요. 살아남은 사람들 노회찬 의원님 남기신 말씀대로 잘해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